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휴곡과 뮤지컬을 쓰고 무대 연출을 하면서 울산에서 살고 있는 전업 휴곡 작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일전에 명작,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낌없는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쓴 세상에서 가장 긴 뮤지컬 12권 분량의 책에 모두 141편에 달하는 일연스님의 상궁유사를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감 나누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궁유사 그것은 가짠데요. 제가 가야편을 쓰면서 유물에 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어느 국립대학교 고고학 교수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상궁유사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 상궁유사, 외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이 현재도 영화나 문학,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서 부분 부분 발췌해서 혹은 이미지를 차용해서 쓰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작가들도 삼궁유사나 삼궁사기 혹은 고대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현대화 시키기도 하고 개성 발전시키는 노력이 있지만 삼궁유사 이 전편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전편을 소설이나 영화 혹은 이런 소재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2권의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7년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교수님의 그런 자신만의 실정주의 사관에 사로잡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조선사 편수회의 이만이시류라는 일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마음껏 왜곡하던 일본 일제강정기 때의 우리 문화사를 전행하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런 망령이 되살아난 건 아닌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삼궁유사지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삼궁유사인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많은 책이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책을 꼽으라면 저는 삼궁유사 한 권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이고 설화, 민담,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몽골 항쟁기 때 우리 민족의 있는 그대로 혹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의 발로에서 일현스님이 이 작품을 수년간 혹은 수십 수년간 모은 자료들을 모아서 차근차근 이렇게 책으로 엮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50여 년 전에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청나라 황제께 바치는 어떤 의도가 있겠지요. 사학 역사, 제가 키우는 진돗개 강아지의 미담이의 소장입니다. 바깥은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미담이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역사의 현재화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여성은 가끔 저러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7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초고는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현장, 북한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중국이나 북한은 예외로 하고 특히 경상도 지역,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박혁크세의 무덤으로부터 여러 유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글 쓰는 데 무대로 삼고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삼국 유사를 왜 뮤지컬로 펴냈느냐? 요즘은 연극, 오페라, 음악극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뮤지컬이야말로 가장 대중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아닌가 또 제가 뮤지컬을 일찍 시작한 경험도 일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 대본으로 써서 아파트든 학교이든 혹은 뜻이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연할 수 있도록 대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지피를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한 번 수정하는 데 거의 1년 이상씩 걸렸습니다. 차첨차첨 이렇게 저는 스케치를 하듯이 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 수정하면 1년이 걸리고 또다시 1년이 걸리고 이렇게 7년을 수정해서 완성하는 동안 한 가지 뭐라 할까요?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정할 때마다 1년이 지난 그 문체와 문장은 이미 시효가 지난 느낌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명작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인가를 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런 것와도 같았습니다. 영국의 톰스토파드에라는 극작가의 알버트의 다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긴 다리를 공사를 했는데 거기 페인트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페인트공 혼자서 그 다리를 다 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천천히 꼬박 또박 땀박 땀박 이렇게 칠을 하고 저 끝까지 다리를 칠하고 다시 첫 지점으로 돌아와 보면 이미 녹이 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와 같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장 견본이 되는, 전범이 되는 이 역사 문화술을 기어이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공연하고 익히고 우리의 옛 사람들의, 옛 조상들의 생각과 사상과 노래를 접하게 하겠다는 제 꿈이 결코 그걸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갔습니다. 그런데 한 편마다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나 다르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들은 충분히 캐릭터를 잡아서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인물들을 일일이 보여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우리의 일반 국민, 시민, 백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로 백성이라는 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익스피어 극에서 광대나 혹은 코러스가 고전극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극중 개입을 하는 것처럼 저도 현대적인 모습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의상과 그런 헤어스타일과 목소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극중에 넘나들면서 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산은 전편에 걸쳐서 이런 스님의 원래 의도를 기본으로 해서 특히 절이라든가 우리 종교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는 일반 시민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타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요?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제 이미지를 가미하고 제가 상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국유산은 우리나라가 중국, 지금의 중국 옛날에는 진아라고 하기도 했죠. 그 진아가 갖고 있는 세상의 중심, 중화주의죠. 그런 중화사상, 조상이 가장 먼저 이 세계에서 나라를 먼저 세웠다. 어디 폭포에서 뭐가 나오고 한의 고조, 한 나라의 고조가 나오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성경책처럼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스님이 그걸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 민족도 진아에 비해서 못지않는 역사관, 그런 아래서 깨어난 신령설은 하늘을 숭상하는, 하늘을 받들고 흰옷을 즐겨 입는 이런 훌륭한, 위대한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에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역사 문화서, 대한사라고 불릴 수가 있죠. 몽골 침략기,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힘이 되고자 응원하는 측면에서 이 위대한 글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또 이것을 현재 반추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고전해서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스님을 감히 제 스승님으로 모시고 저는 12권의 리라는 뮤지컬 대본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주인공임을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장참호 삼국유사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기탄없는 비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